음악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1866년 가을 그의 대표작품인 죄와 벌을 집필할 때의 일입니다 당시 그의 나이 44살 중년입니다 그는 도박 때문에 3천 루블의 빚을 한 출판업자에게 지고 있었습니다 11월 1일까지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면 앞으로 출판할 모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그 사람에게 넘기기로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죄와 벌 작품을 완성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3천 루블의 빚을 갚을 능력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죄와 벌을 쓰던 것을 중단하고 속기사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른 작품을 쓰기 시작합니다 중편 소설 무려 한 달도 되지 않은 26일 만에 중편 소설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노름꾼이라는 도박꾼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사실 이 소설은 자기 이야기입니다 자전적인 소설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도박에 빠져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도박에 중독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 작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작품의 주인공 자기 자신입니다 한 여인 때문에 그 여인을 위하여 도박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도박장에 갔을 때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돈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돈을 땄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여인에게 줄 만큼의 넉넉한 돈을 따서 그 여인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도박장에 갈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박장에 갑니다 도박에 맛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늘 생각하고 결심을 합니다 이제는 안 간다 이제는 가지 말아야지 그러나 내일부터 내일부터 오늘은 그냥 가고 내일부터 안 가련다 딱 한 번만 하고 크게 한 번만 돈을 벌고 그 다음엔 가지 않으련다 이렇게 매일매일 다짐을 하지만 그러나 또다시 도박장에 가고 마지막에는 가진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으로 그 작품은 끝이 납니다 그 작품 속에 나오는 도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중간중간 도박의 그 내용들을 자기 마음을 담아 이렇게 실으면서 그가 도박에 대하여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도박은 돈 때문이 아니라 육체의 깊은 목마름 때문이다 돈 때문이라면 돈을 벌었으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돈이 생기면 오히려 도박장에 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목마름 때문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죠 생수를 마시죠 육신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부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남성의 경우 아름다운 미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집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큰 집 더 편한 집 집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쾌락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금년도 나의 소망은 무엇인지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기쁨을 드리는 기도 제목인가 기쁨을 드리는 목마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부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기 가장 절정의 시간에 하신 말씀을 우리는 오늘 듣게 됩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여 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우리가 또 추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그것이 초막절기입니다 초막절의 가장 절정이 마지막 날 큰 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는 어떤 행사인가 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10리쯤 떨어져 있는 신로함 연못에 가서 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금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성전에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이사야 12장 3절 말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렇게 외치면 사람들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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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쁨으로 외치는 것이 초막절기의 가장 절정의 행사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그들이 초막절기에 이 큰 행사를 하면서 마음이 허전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들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는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먼저 3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37절 한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이 상황은 이 말씀은 목마른 특정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목마른 인생 목마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들 너희 자신이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까 내 안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내가 인정하면서 하나님 저는 목마릅니다 하나님 저는 목마른 인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점검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목마름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목마름의 뿌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는 목마름이 없었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에덴 동산에 네 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목말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막으시고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막으신 그때부터 에덴 동산 그 풍성함에 대한 목마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은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목마른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났던 여인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여섯 번째 남자 남편이 아닙니다 다섯 남자와 살았지만 여전히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마른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물을 먹는 자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 인생이 무엇입니까? 너는 육신적으로도 목마른 인생이지만 내 영혼이 목마른 인생이야 너는 영적으로 목마른 존재야 이것이 예수님이 그 여유를 향하여 가르쳐 주신 진단입니다 이 물을 마시면 또 내일 와서 물을 길 수밖에 없는 목마른 존재이지만 진짜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텐데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목마른 사람들이 있죠 지금은 세상은 떠났지만 마릴렌 몬로 그는 유명한 미국의 여배우입니다 16살에 항공정비사와 결혼했다가 몇 년 살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은 전설적인 야구선수와 결혼했다가 1년도 되지 못해 파혼합니다 그 다음 극작가 밀러와 결혼했지만 역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유명한 케네디 대통령과 또 그의 형제들과 연분을 뿌렸지만 연문 가운데 있었지만 그 누구도 자기 인생 가운데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죽기 전에 한 기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몇 편의 영화에 출연했는데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배역은 어떤 영화 배역입니까 어떤 영화에 출연하고 싶습니까 그때 그는 마치 준비했던 것처럼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도스토이의 푸스피카스는 죄와 벌이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나는 거기에 출연하고 싶다고 거기에서 영화 배우로 한번 연기를 해보고 싶다고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마릴렌 몬로 마음가운데도 죄의 문제에 대하여 어둠의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육신적으로도 목마른 인생이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목마른 존재라는 것을 늘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후예들 우리 인생들 사마리아 여인 마릴렌 몬로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목마른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육신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 이건 여러분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내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내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 갈급함이 내게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가 복된 사람이고 이 목마름으로 영적인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37절 하반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봉도하겠습니다 37절 하반절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38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나를 믿는 자는 내게로 와서 나를 마시는 것과 나를 믿는 것은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여기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이 표현이 헬로 문법을 보면 현재 완료예요 한 번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시는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내 인생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오고 주님을 믿는 인생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지금도 예수님께 나오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시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내 인생에 영적인 그 목마름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18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어거스틴이 주님께 돌아와요 그리고 그가 많은 책을 쓰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 참외록이라는 책입니다 그의 참외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길 때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기까지는 돌아오기 전에는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만이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고 파스칼이 쓴 탕세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간은 오직 예수님이 오실 때에만 채워질 수가 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허무하게 인간은 헛되게 인간은 공허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 주님께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주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오는 것 기도하며 나아오는 것 찬양하며 나아오는 것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집중하며 나아오는 것 이것이 주님께 나아오는 길일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주님께 나오셨으면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표현이 되지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내 인생의 문제를 나는 못합니다 생명과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오라 믿음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된다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38절 39절 말씀해 보십시오 38절 39절 두 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 하시더라 아멘 여기 39절의 과로로 처리한 것은요 이건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설명입니다 아직 여기 보면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예수님이 여기 영광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입니다 아직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아니 하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여기 십자가 이후 나중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는 것으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 아닙니다 성령은 이미 창조 때부터 창세기 창조 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과도 역사하셨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역사하셨고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며 기적을 베풀 때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의 영광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 배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배를 말해요 육신의 배를 말해요 욕망의 상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우리 영혼의 중심이다 여기 생수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고 여기 강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강은요 냇물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반석 위에 지은지 모래 위에 지은지 비유를 하시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남해 큰 홍수를 말합니다 큰 강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인생의 중심에 영혼의 중심에 생수의 큰 강물이 흘러가리라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치리라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성령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 오신 것 여러분 믿으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님이 오시는 순간 내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들으셨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셨는가 하면 에스겔서 47장 말씀으로 비유하셨어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무엇입니까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의 손을 붙잡고 그를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하면 성전으로 이끌어가요 성전 문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발목에 그 다음에 무릎에 그 다음에 허리에 나중에는 자기 키를 넘겨서 헤엄을 쳐야 할 정도로 큰 강물이 성전을 통하여 흘러나와서 큰 강물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강물이 흘러가는 곳 양쪽 언덕에 나무들이 생기를 회복합니다 생명나무 푸른 생명나무 그런 숲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이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흘러서 사막에 지나 바다로 흘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바다 죽은 바다예요 생명이 없는 사해바다와 같은 그 바다 가운데 이 생명의 물이 흘러가니까 그 바다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생명이 회복돼요 이 에스겔의 환상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에스겔이 본 환상과 같이 너희가 나를 만나면 나를 믿으면 너희 안에 성령의 강한 능력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 내 자신이 달라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성령님이 너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 늘 확인하시면서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만 행복하고 나만 기쁘고 나만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바꾸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프랭크 루박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새해를 맞이하여 45살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내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어놓았어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러면서 그가 일기를 매일매일 일기를 씁니다 경건 일기를 써요 기도 일기죠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로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붙들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일기를 쓰면서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그는 그 당시 필리핀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냥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힘들고 지치고 무료하고 그렇게 기쁨도 없었는데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그의 삶이 심령이 사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몇 권의 책을 썼는데 권능의 통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강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들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우리 인생 우리 영혼에는 두 개의 문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문을 항상 열어놓아야 된다 하나의 문은 하나님을 향하는 문 하늘을 향한 창문을 항상 열어놓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게 된다 또 하나의 문을 열어야 된다 그것은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문을 항상 열어놓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세상으로 사람들에게 흘러나가야 된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두 개의 문을 열어놓고 계세요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세요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고 복음의 증인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계세요 항상 문을 열어놓고 사는 인생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증인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나는 도저히 사랑하기 어려운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랑하게 만드시고 나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일을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는 십자가를 도저히 지지 못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십자가를 자원하여 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 다시 한번 오늘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강물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내 영혼이 기쁘고 내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세상에게 세상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한번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